지난 12일 서울시는 추가 소각장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장 밖에서는 마포구 주민 200여 명이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참석자들은 주민을 배제한 채 실시된 환경영향평가를 믿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거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추가 소각장 건립반대 법마포 다자협의체 주간으로 주민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주민들은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주민의견 철저히 배제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거부한다는 피켓을 들고 소각장 반대 백지화를 외쳤습니다. 참석자들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장 앞까지 행진하며 서울시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마포구도 신규 자원해수시설 입지 예정지에 대해 긴급 2차 토양오염도 조사를 벌이는 등 주민건강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사활을 건다는 방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상종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